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1년 전에 이 솥뚜껑에서 목살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게 정말 계속 생각나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기름을 목살 요게 맛있더라구요 목살이 어느정도 전면이 익었으면 김치 김치 너무 맛있고 왔다 오늘 여기에 이게 묵은지다 보니까 설탕을 좀 넣어줄거에요 흰 맛에 따라 설탕을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이건 1스푼? 2스푼 넣었죠 육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violated 사골곰탕 heat 싱싱할거에요 арт 고춧가루 다진 마늘 양파 대파 김치 간이 돼있으니까 일단 양파 간을 보고 부족한 거 양념 좀 할게요 두부 이게 끓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참 끓어야 돼 고기 고기 와 목살이 맛있겠는데 이 김치찌개는 목살을 넣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오빠도 맛있었지?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되게 맛있어 와 되게 맛있어 다진 마늘 고기는 헤지르가 그렇게 덥지는 않네요 천수하네 와 멋있다 손rie 배고파 blast 1,2,3,4개 촬영만 아니면 이정도 끓이면 4명이서 둘로 한잔 먹어도 되겠다. 3일 정도 먹을 것 같아요. 김밥은 yard, 유독43, 육수dy와 INZU가 ראіб 대단한 비결이라도 이라고 해서 김치때문에 짠맛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네 간을 안해도 되겠네 김치가 무거웠잖아. 맛있다. 맞지? 집 강아지 우리만 먹으니까. 혀가 많이 났는데? 집 강아지 나와서 먹으면 좋겠죠? 이뻐 줄 것 같은데 진짜? 닭가슴소 소세지 닭가슴소 소세지 닭가슴소 소세지 하나씩 먹자 줄까? 케첩이란 말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나도 안 더운 것 같은데 땀이 엄청 나 어? 내가 먹어도 돼 나 지금 면 먹으면서 김치찌개 찾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김치찌개야 우와 김치찌개 뜨거워 김치 와 너무 맛있어 나 땀나는 거 봐 나도 근데 이러고 가면 시원해 이렇게나지 김치찌개 고마워 김치찌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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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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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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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다 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